제주의 윤철아, 윤철아! 희생님들 저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어 해주셔야 돼요 재밌어 근데 너무 재밌어 확실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지 저희 재밌어요? 아니 지금 너무 웃겨요 사실 자꾸 감독님한테 물어봐요 아 근데 저희 세트 진짜 좋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좋죠? 저 처음 와봐가지고 아 맞다 처음 오셨어요 저희 병원이에요 너무 좋죠 감독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님은요? 슬기로운 출전 서비스 원호 형 이제 슬슬 들어가서 너도 앉아 자 슬슬 출전 게임 서비스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이 굳이 의뢰를 하셨어요 이게 또 하고 싶다고 고혈석의 짐이 굳이 또 하고 싶다고 아 나와! 나와! 닭이다! 나와! 봐! 다! 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저희가 남아있는 게 지금 고혈 속의 외침 이거 뭐하고 있어? 나 그거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 진짜 잘해! 이거 근데 누가 하자고 한 거야? 우리가 의뢰는 받았지만 누가... 일단 저는 고요 속의 외침, 혼민정음 정말 많이 다 좋아하는데 그 음악 퀴즈도 좋아하고 근데 고요 속의 외침을 다들 약간 좀 같이 독려하더라고요 고요 속의 외침 그거 진짜 웃겼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또 이렇게 출장 서비스 왔을 때 해봐야지 근데 감독님 무릎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저에게 편해요 뭐 될 거... 괜찮아요 이것도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작사 협찬! 이마트 상품권! 될 수 있는 1등 팀에게는 각 30만 원씩 2등 팀에게는 10만 원씩 3등 팀에게는 작은 벌칙을 드릴 거예요 어? 벌칙이 뭐예요? 벌칙은 별거 없어요!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 팬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같이 불러주는 거? 그건 아무 때나 어떤 분위기에서든 상관없어요 그건 뭐 흥얼거리... 감독님이 걸려도 감독님도 하시는 거죠? 아! 민원이지! 원우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정석과 미도 정석과 미도 연석과 경호 wod etwa 벅태를 좋아하는 대명가 시노노 PD라인입니다 순서를 정하시죠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감독님 저 졌어요 가위바위보 어, 이겼다. 형, 우리 맨 마지막? 네 맘대로 해. 마지막. 마지막. 맨 마지막. 저희가 두 번째. 첫 번째. 아, 그러면. 먹태라이 먼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째서 더워서. 자, 시간은 3분이고요. 3분 안에 몇 문제나 맞추느냐예요. 손은 열중샷. 아, 손 움직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 형 근데 지금. 뭐가? 헤드폰 안 껴도 대화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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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는데. 제가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내는 거예요. 아, 문제 내는 거? 아, 문제 내는 거? 아.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노래 틀어주세요. 깜짝 놀라십니다. 자, 들리는 장관 해봐주세요. 들려? 들려? 대명이 바보.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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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먹는 거! 고속도로! 에서! 어! 고속도로에서! 먹는 거! 멋있는 거? 먹는 거! 천안! 천안! 쏟다 쏟다! 천안! 뭐? 유명한 거! 뭐? 유명한 거! 슈퍼 가서!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천안! 천안!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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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그래, 먹는 거! 네 글자! 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패스! 패스는 나왔는데 미도와 소떡소떡 아니야? 소떡소떡 아니야? 드라마! 패스! 나 안 해! 드라마! 나 안 해, 나 안 해. 아니야 아니야! 밴드! 이 이름! 벤츠 아니고? 벤츠 아니고? 밴드! 팬티? 뭐? 밴드! 뭐? 야 너 딕션 이씨! 야 너 딕션 이씨! 밴드! 왜 팔을 내? 우리 밴드! 우리 밴드! 우리! 밴드! 팬티? 밴드! 밴드! 패스! 어우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울지마! 감독님 드라마! 뭐? 감독님 드라마! 감독님! 감독님 드라마! 드라마! 어! 슬기로운 의사 생활! 아니... 슬기로운 각방 생활! 응답하라! 일부 구치! 정답! 인정입니다! 우리 있는데! 우리 있는 도시! 포장! 정답! 우리 아까 먹은 찌개! 우리 먹은 찌개! 찌개! 먹은 찌개! 김치찌개! 정답! 오! 좋습니다!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있는 한! 해! 내가 있는 한! 해! 해! 저에 anyways 내 전공! 내 전공 과목! 병원! 병원 전공 과목! 오! 내 전공! 3! 2! 1! 네! 굿! 자 끝나자 끝! 뭐라고? 제 전공 못 나갔어 와..이게 그렇게 아니고 докум 얼마나 데다 몇 개 맞췄어? 무려 세 문장 맞췄어요 이게 많이 맞춘 거야? 많이 맞춘 거야 위도야 오빠가 설명이고 내가... 와 진짜 어렵다 사실 정석이는 몸으로 말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 그런 거 잘하지? 그거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정석이 진짜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팔만 뒤로 해야 되잖아요 몸을 리퀘스트 해도 돼요 몸을 리퀘스트 해도 돼요 그럼 팔만 열중쇼면... 진짜 안 들리는데 해보죠 자 준비되셨죠? 뭐 작전이나 각오 같은 거 없어요? 와... 장난 아니야 이미 못 들어 와... 장난 아니야 시... 시작! 이게... 어... 내가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고기 고기? 돼지고기 고기? 다 들리는데? 돼지고기 돼지고기 중에 돼지고기 중에 중에 목 목살 새가 있다 삼겹살 그거 삼겹살인데 그거 삼겹살인데 인데? 앞에 두 개가 붙어 앞에 두 개가 붙어? 다 들려! 돼지삼겹살 아니 딱딱한 삼겹살 딱딱한... 냉동삼겹살 정답! 냉동삼겹살 정답! 이거 다 틀리는 거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홀드할게요 홀드했습니다 자 지금 유현섭씨가 이건 들리는 게 확실하다 라고 계속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 하나도 안 들려 근데 누나 하나도 안 들려? 어렴풋이 들려 어렴풋이 들려 어렴풋이 들려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제 머리 때문에 들릴 거 같아 어렴풋이 때문에 그러지? 왜? 왜? 머리카락이 좀 넘기고 밀착이 안 되는 거 같아 크게 말해서 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 양성이가 안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중단했어 나는 진짜 안 들리더라고 근데 어떻게 들리지? 머리카락 때문에 왜?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내 목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안 들려요 그러면 미도가 설명을 하고 정석이가 맞추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되겠네요 아까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럼 아까 건 무효로 해요 정석이 거는 재미있는 서비스 영상으로 쓸게요 그러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나 시민이야 내가 설명 잘 못하면 어떡하지? 들어갔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야 이제가 밀착된 거야 오케이 자 시작 시작 LDLT가 한 10대 환자인데 오빠 전공 익준이 전공 간담체 전공 뭐야 이게 어떻게 들려 우리 밴드 노래 제일 빠른 거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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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연주곡 전주곡 밴드 연주곡 밴드 연주곡 첫주곡 연연 연 밴드 연주곡 밴드 선 선 연 주 곡 제목 밴드 선두곡 우리 음원차트 연주곡 제목 어? 패스 패스 대명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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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먹태 정답 먹태 정답 먹태라고 했는데? 어 그래 먹태라고 했어 에스 엔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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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채소 세종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채소 만나자고 하 하 하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어요 연서가 무슨 색깔 사야돼 아우 너 어려울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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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야 야 왜왜왜왜 왜왜왜왜 야 왜왜왜왜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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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학교 대학로 대학로 공원 공원 공원? 어 네 글자 공원 네 글자 공원 네 글자 공원 맞을 것 같아 마로니에 예 마로니에 예 교수 어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교수 전공이 그 다음에 형 레지던트 교수 교수 전공이 전공이 레지던트 냉전시대 그 다음 그 다음 어 교수, 전공의, 레지던트, 그 다음! 교수, 전공의 다음? 교수, 전공의 다음? 레지던트!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그 다음! 교수? 알겠어? 교수? 전공의 레지던트! 레지던트! 그 다음! 그 다음에 뭐냐? 이해를 냈어! 전공의는 이제 교수가 미친거니까? 그 다음에 뭐냐? 이해를 냈어! 이해를 냈어! 레지던트! 그 다음! 10!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촬영! 촬영! 촬영할 때! 먹는 거! 버스! 먹는데! 촬영할 때 밥 차를 먹는 버스를 먹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레지던트 다 뭐지? 근데 이거 큰일 났네요! 조정석, 전미도씨도 3점! 지금 현재 공동 1등이에요! 3점이죠!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아까 한 대로! 아까! 작전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작전은 손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이럴 때는 패스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몇 글자인지 얘기해 고개로 숫자 하자! 어떻게 해? 그럼 일단 손 못 글자! 솟다! 솟다! 그거 안 글자! 그거 안 글자! 3문제? 3문제만 넘기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숫자를 먼저 얘기할 걸? 되게 명석한 척하고 있었어! 되게 명석한 척하고 있었어! 의미 없는 작전 타입! 전혀 의미 없는 작전 타입!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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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너! 2층에! 2층에!